BMW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가 아니넷 시리즈의 2021년형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 아니넷 시리즈는 라이딩 그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BMW 모토라드의 대표적인 레트로, 모터사이클 라인업이다. 2013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오리지널 모델라니넷의 시작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모델들이 연이어 출시되며, 한국 라이더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2021년형 아니넷 아니넷 퓨어, 아니넷 스크램블러, 아니넷 더반 GS 등 4개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레트로, 바이크 감성에 현대적인 첨단 기술이 더해져 더욱 향상된 주행 성능과 뛰어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모든 모델에 새롭게 디자인된 실린더 헤드와 헤드커버, 스로틀 밸브가 장착되며, 크롬도색 대기파이프, 크로스 스포크 휠, 디자인 옵션 실린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들이 각 모델 특성에 맞춰 적용된다. 엔진은 최고 출력 109마력, 최대 토크 116nm, 11.8kgm를 발휘하는 1170cc 공유냉식 수평대양 2기통 복서 엔진이 탑재되는데, 새로운 실린더 헤드가 적용돼 중역대에서도 높은 토크를 품어낼 뿐만 아니라, 유로 환경 기준도 만족시킨다. 또한, 모든 모델의 로드스쿠오와 레인스쿠오 모드를 기본으로 탑재한 라이빙 모드 프로가 적용된다. 여기에 아니네더 아니넷 퓨어에는, 더욱 직접적인 엔진 반응으로 역동적인 주행을 지원하는 다이나믹 스쿠오 모드가 추가되며, 아니넷 스크램블러와 아니네더반 GSN은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행에 적합한 엔드로 스쿠오 모드가 함께 제공된다. 주행 안정성 역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한층 향상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서스펜션 스트럿 와드는 더욱 편안하고 균형 잡힌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코너링 중 안전한 제동을 지원하는 B&W 인테그라의 ABS 프로, ABS 프로와 다이나믹 브레이크 컨트롤, DBC, 또 기본 적용돼 더욱 뛰어난 제동 성능을 발휘한다. 이외에도 데이타인 러닝 라이트와 파킹 라이트가 포함된 LED 헤드라이트, 화이트 LED 방향 지시 등 새로운 디자인의 인스트루먼트 다이얼, USB 충전 소켓 등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2021년 영화 미넷 시리즈의 가격은 2490만원부터 2580만원이며, 모델과 색상에 따라 상의하다. 부가세포함 부가세포함 미끄め 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